이달의 소녀는 막내가 누구예요? 여진이. 여진이는 몇 살이에요? 열 일곱 살이예요. 그냥 도징이 되잖아. 네. 중학생입니다. I'm 11, so shut the fuck up. 이달의 소녀 YY, 바이와이입니다. YY, 바이와이입니다. 네. 바이와이와이입니다. 바이와이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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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거짓말씨가 아닌가요? 신 염색체. 예? 이게 근데 좀 말이 안 되잖아요. YY는 남자의 염색체인데. 그 말이 안 되는 걸 해내겠다. 2017년 11월에 데뷔한 아홉 번째 소녀, 스물둘 짠. C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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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, E. 악의 자 주희가 이것은 돕니다 MEMO 목도리 동화베 내가 Kız slightly winding 정말 예 예 예 하나 둘 셋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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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현진이 봅니다. 하나 둘 셋! 주! 우승 후보죠?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자! I know how I feel. Why would you say that? 네가 뭔데? 지훈이가? 네 비비! 하나 둘 셋! 준비 시작! 자 현진이 먼저 봅시다. 자 현진이 갈게요. 하나 둘 셋! 오! 오! 아 나 오늘. 자 이제 1끼로 갑니다. 1끼로. 3끼로 갑니다. 치헌이! 준비! 둘 셋! 아하! 아하! 우리 정진이! 악당해call기! 악당을 감자! 도대체! 가야해! 이 친구들! 오... 기다리니깐 그분을... 으아아아아아아아아 빈소리는 목을 굉장히 느리기가 가능하다고요? 네 제가 원래도 목이 긴데 학생 때 머리 길이 두 발 규정 있잖아요 이게 안 걸리려고 목을 최대한 늘려가지고 내가 그 더보기의 하나에 Which one 아주 맞췄! 그대로 품어야겠어요. 이게 지금 평상시 목적입니다. 하나 둘 셋! bruh, look at this dude. wait till he's eating him. 아까 우리가 쟀던 거고 여러분들, 이게 더 올라갔어요, 절반이. 비비 형 같은 경우는 팔 귀로짝도 앞으로 통과시키는다는 게요? 먼저 잡고 다음에 앞으로 돌려서 풀리는 거예요. 뒤에 잡고? 시작! 그냥 하나는 잡고 있어요. 하나, 하나. 하나, 하나, 하나. 아니, 또 그렇게 주는 później. 떨리로 인해 더 많이 수상할 수 있다며? housed in the See You Can Top The You Can Top